노크 우리 사이에 무슨 오산화도 없잖아 오락 컴백한 기념으로 내가 준비한 선물 오빠 이니셜도 새겼어 됐어 내가 갈게 이 일 끝나면 미국 돌아가 결혼할텐데 자꾸 거리감 느끼게 할래? 일에만 집중해 오산화 지금 박수호철 이사들 쳐내라고 요구하고 있을거야 그 자리에 우리가 안고 오락 일가들 몰아낸 다음에 오락 갈기갈기 찢으면 돼 좋아 난 일 열심히 하는 남자가 섹시하더라 잼아 하필 하영이 나빠 하영이 나빠 제발 오면 다 말해줄거야 조용히 못해요? 근데 그림이 왜 이래요? 평소 그림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? 너무 개기스러워 게다가 평소엔 빨간색 만지는 것도 싫어했잖아 당분간 그림 금지 명 어기고 함부로 방에서 나온 벌이에요 안 돼 이리 줘 이리 줘 왕치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요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마한테 얼른 연락해 쪼마 목소리 들으면 안정되잖아